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콜린벨 감독은 캐치를 한 것 같고요. 자, 다이애원 터치, 박스 안에서 반대팔! 경기 초반 경주한 수원, 서지연이 먼저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지금 이제 서지연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지금 앞전에 크로스가, 지금 얼리 크로스가 올라갔어요. 지금 수비수가 같이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그 방향 그대로 크로스를 올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선수를 보지 못하거든요. 네. 아스나의 커트, 나츠. 자, 나츠의 장점이 저런 부분인데 자, 이게 어떻게 화천에게 이뤄지 슛! 이정훈이 갑니다! 골! 이정훈입니다. 이정훈 해결사 화천 케이스 4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정훈. 이야, 지금 굉장히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을 이어갔는데 볼은 강하지 않았지만 슈팅 코스가 완벽했습니다. 아웃프론트에 정확하게 맞은 것 같고요. 네.